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 또 다른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흥분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은요 너무 놀랍고 정말로 흥분된 그런 한 주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가장님 늘 갈 때마다 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늘 목이 아파가지고요 늘 아쉬운 소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종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안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젯밤에 제가 제 설교에 우리 안나 집사님이 오셨는데요 당신 혹시 이상구 박사님 아세요? 예 압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1992년에 우리가 만났던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학생으로 일했던 그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저분을 만났던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상구 박사님의 그 힐링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분을 뵌 거예요 그 위마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그때 바로 저분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어요 제가 바로 그때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보시고 자기가 아끼던 옷까지 저를 다 줬던 기억까지 나요 저 얼마나 좋은 선물 받았는지 그게 바로 20년 전의 일이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 하나님이지만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십니까? 때때로 하나님께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가 많아요 아 정말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정말로 아름다운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다 할 수 있사올까 주님 언제나 제 곁에 저리고 제 뒤에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다시 주님 곁으로 되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결코 나를 허탄한 곳으로는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끝없이 나의 곁에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오늘 주의 성령으로 특별한 축복을 오늘 모인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한편에서라도 오 아버지 우리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한 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굉장한 학자, 날벅학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두 살보건 그의 딸이 너무나 깊이 아픔에 처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곧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딸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시험 우리도 우리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시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죽음과 가까워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형편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딸이 아파 점점 점점 깊은 그 아픔에 빠져 있었어요 아 그때 이 아이로는 말이나 내가 바로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는 급히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시 그 딸을 고쳐주실 그분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 딸은 정말로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딸을 고쳐서 죽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는 이 아이로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의 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왔습니다 그의 딸이 어색이라는 말입니다 오 주님이시오 주님이시오 이상 이 그림 좀 두세요 발 붙잡고 히 파는 아 풀 붙잡고 주님 주님 내 팔 좀 고쳐주세요 그는 absolutely no doubt 이 야이로는 의심 없이 주님 주님이 가서 우리 딸한테 손만 얹어도 우리 딸이 나을 수 있어요 주님 좀 와주세요 그는요 그 야이로는 생명이 어디서 왔으며 그 치료함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런 성격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바로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취함을 받고 싶어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모든 군중들이 너무나도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출력병을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치유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를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도 역시 바로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의 생각으로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남을 입을 텐데 그 하나의 사실을 내가 어쩌만 만질 수 있으면 나올 수 있겠다는 이 사실을 그녀는 붙잡았어요 바로 그 사실 주님이야말로 힐러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바로 그 주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분을 만졌을 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그 군중들을 비집고 데려가서 그 주님을 바로 터치했을 때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혈루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터치하는 것입니다 터치했는데 그런 변화가 이뤄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그 즉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이뤄러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누가 나를 만졌다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나를 믿었다 누가 나를 100% 신뢰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없이 비벼봤자 아무런 능력이 가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만이 터치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여러분은 그분을 터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터치하고자 원하시고 찾아가고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분을 100% 신뢰할 때 우리가 그분을 터치하는 순간에 그분의 능력이 그분 겨루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 여러분이시여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터치를 하여 그분의 힘을 여러분께 나누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돕느라고 힘이 빠지시기를 원하셔요 왜 터치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그녀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는 발견했어요 능력을 말입니다 늘 그녀의 삶 속에 사무했던 그분을 그 능력을 그날 터치한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로 인하여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던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와서 터치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터치하는 그 순간에 그분은 잃어버린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바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희릉 김을 잃어버린 바 된다고 하셨는데 so Jesus says to her daughter you belong to me you might daughter you might 따라 네가 나를 그렇게 기다렸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신뢰함 너의 100%의 그 믿음이 너에게 지금 연결이 되었구나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은요 그 자신을 그녀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진짜 놀랍고 어메이징한 순간이 아니죠 예수님이여 따라오는 수많은 분중들이 이 중갈로 따라오고 있을 때 자 잠깐 누군가가 나를 터치했어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어 주님이 돌아오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가 내 생명의 사이클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하고 그 분중들을 행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아직도 어떤 사람이 따라와갖고 얘기하는 건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딸은 이미 죽어놀아 더 이상 그녀에게 뭘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녀가 가는 일을 멈추었더라면 그녀는 주님을 탓지 않은 그 직전에서 멈추었더라면 그녀는 구속 구원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지금 붙잡고 말입니다 팔을 붙잡고 주님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그 장면에 바로 별빵을 알았던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 순간에 이 야이로의 종이 여기 와가지고 주인 야이로시여 당신의 딸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치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구하던 이 야이로의 종은 와가지고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 비보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이 야이로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 딸이 치유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집 밖에서 진압, 집 앞에서 그냥 야당이 났어요 더 울지 말아라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어찌 이미 죽었는데 잔다고 하는 바 바로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딸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몸이 쌍을 해진 것에 대한 증인들로 모여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밖에 들어가면 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위치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에 앉아있고 우리의 현실을 위치해 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위치해 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위치해 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위치해 주시고 여러분이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로 인간의 무능함 도저히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없는 그것과 같은 그런 형편에 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생명을 가진 또 한 분이 그곳을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때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 가운데로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죽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손 잡으시고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그의 영이 그의 죽음으로 떠나버렸다는 그의 영이 호흡이 되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생명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시여요 그분이 바로 그녀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쉽게 설명하면 마치 저 눈에다가 정지 코드를 딱 꽂는 순간에 굴이 들어오듯이 그 아이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시여 그 과정은 결코 긴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즉시로 일어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100% 신뢰함 속에 믿음만이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오 여러분 그기에는 의심이라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삶도 참 오랜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참 저도 말이죠 오랜 인생에 여행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그분을 믿었다가 때로는 불신했다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많은 길을 가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시여 방황은 방황은 보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바로 앞길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형편이 마치 나의 형편과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곳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여행을 하면서 이 일곱 교회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옛날 그 이스라엘의 일곱 교회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로 참 그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목표자였어요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은요 푸른색 길과 붉은색 길 이 두 유행길을 걸어가면서 전도를 했던 유행길입니다 이 빨간 줄이요 이제 저기서부터 유행을 전도 유행을 하고 온 길이고 이 파란 줄은 다시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던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일곱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때 바로 이 바울이 일곱 교회를 방문을 했던 그런데 오늘날은 이 일곱 교회가 마치 우리의 영적인 일곱 교회로의 한 상징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스 교회입니다 이 많은 것들은요 아까 띄웠던 것 다시 좀 띄워줘 봐요 I'm just flashing through this because I don't want to spend a lot of time on this This loses all the churches and a period of time Just a moment 개시록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금첫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리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바로 이 개시록은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은 그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이 교회들을 건립습니다 우리 일곱 초태는 또 하나의 심볼이죠 그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저는 오늘 그 일곱 교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어졌던 이 기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개시록 2장 1절로 6절을 보면요 바로 그 교회들에게 주는 기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아노라 내가 너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너가 누구인지 내가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말하는 게 남미 그런데 말이다 너네들 그렇게 잘했는데 한 가지 내가 마음 바쁘고선 너희가 왜 첫사랑을 버렸니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믿던 그 믿음을 버리고 사니 그것이 바로 이 기별의 초점이에요 그때는 너희들이 다 나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니 하나가 되었지 않니 그런데 너희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되어버렸구나 왜 그러니 그래서 John이 saying 기억하거라 내가 지금 나라부터 떨어져서 저 남편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내가 분리되어 이 생명나무에서 분리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았잖아요 바로 그들이 쓰라린 그 서랍과를 먹는 그 순간에 또 다른 권위 바로 그 마귀의 고임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또 다른 권위의 김치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바로 그런 데 두었을 때 그 여인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에 희망과 용기와 고침을 받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가를 나쁜 불신의 과일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지금이 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이 닫혀 버리는 그 문 앞에 우리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는 선악관 못 지어버라 운명나람은 정명 죽어 하고 이 문을 만들어 놨지만 인간은 그걸 거듭 치우고 가서 사탄이 그렇게 함으로 담으면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현료병 알았던 여인은 문밖에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터치함으로 그 문을 들어간 거예요 바로 아담과 이분은 죽음의 문을 열었지만 이 여인은 삶의 문을 열었다고 하죠 They touched, they ate 아담과 하와는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과일을 터치하고 먹었어요 They brought to you and to me the power of evil the power of the knowledge of evil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데스라린 파워를 전해주고 They brought us the knowledge of death 죽음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예요 They brought us the knowledge of suffering 고통의 지식을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예요 바로 죽음의 상태 죽음의 형편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그 죽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불혈의 왕국 불혈의 왕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부분입니다 누가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싹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때는 그들이 저 아름다운 나무 밑에서 생명나무 밑에서 아름답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지금 이 목사님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생명의 나무는 정말로 파워풀했어요 먹기만 하면 에너지아이틱한 생명나무 있어요 바로 그 생명과 그걸 먹는 날에는 평화와 생명과 사랑과 희망이 넘치게 되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너희가 왜 그 첫사랑 첫 은양을 버리고 그것은 말하여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의미하는데 주님과 터치되는 그 순간에 주님의 파워가 내게로 오고 내 파워가 주님께로 가는 바로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첫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자꾸 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리 마음을 살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쏟아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분의 빛을 에너지를 받을 때 우리는 드디어 빛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이 그 아름다웠던 나무를 이렇게 내동되게 치고 잘라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분리와 분열이 바로 이렇게 만드는 데 무엇이 이렇게 끊겨진 잘라진 듯한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걱정과 죽어감과 이런 희망 없음으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다시 좋아지기를 원하니 너희 다시 옛날처럼 되기를 원하니 내가 너가 잘하고 그동안 잘했던 것 다 알아 그런데 왜 첫사랑을 버리고 사니 내가 너네를 전부나 잘한 것 말이야 자 좋은 일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못한 것 다 잘 알아 그동안 너네 진짜 잘하고 살았어 그런데 한가지 너네가 잃어버린 것 네가 잃어버린 것 네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는 너에게 내 힘을 뺏기기를 원한다 나는 내 힘을 너에게 주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내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너에게 다시 죽어 싶단 말이야 대살로리가 전서 1장 3절 좀 찾아봐요 나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안다 너가 그 처음 사랑을 받을 때 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너가 희망을 갖게 될 때 희망을 갖게 될 때 너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사람 소망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모티베이션리 팩터 그것이 너의 끊을 수 끊을 수 없는 능력으로 사랑이야말로 어떤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동기가 돼가지고 어떤 것으로 붙어도 끊을 수 없는 능력으로 일하게 될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에 이런 사랑으로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바란단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샘 숙게 될 때 결코 우리의 입술을 담을 수가 없을 것이야 그분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그리고 그분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첫 사랑을 회복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버린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부정을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분 없이는 그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다만 내가 그분께 들은 바 대로 내가 말하노라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사랑의 뒤로 그분과 함께 묶임받은 사람들 왜 에베소스 왜 에베소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 왜 그렇게 외롭게 사니 왜 그렇게 떨어져서 사니 왜 그렇게 살아 나와 하나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시여 God is a supernatural friend 이 영어를 우리말로 표현하기를 너무 약해 하나님은 정말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신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의 힘을 이게 역으로 하는 말인데 그의 힘을 여러분들에게 뺏기기를 원한다 사랑을 뺏기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뺏기 네 너네 가운데 누가 내 인데 와서 터치하기를 원하니 누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하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영원히 말이야 영원히 그렇게 할거야 영원히 영원히 나는 너희와 그렇게 할거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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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너를 부르노니 너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늘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인가 저희를 이렇게 대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기뻐하고 그러는 정말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대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분녀를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느라 나의 기웅둥이더라 머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내가 나를 100%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상속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상속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것이다 주님 우리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횡의의 영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고 다시는 분녈되고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대때로 너무나도 홀로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이셔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39장 찬양합니다 주님 잘어나오겨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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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